내가 좋아하는 가사 한 구절 다같이 공유하는 시간 노래 한 조각 오늘 들어볼 노래는 정보혜 님이 보내주셨어요 저의 노래 한 조각 이미 유명한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입니다 퇴근길에 버스 타고 오면서 내가 잘하고 있을까 고민이 될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토닥여요 특히 이 부분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대 믿는다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이 노래가 나온 지 벌써 7년이 됐네요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곡이었죠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 말하는 대로 다 이뤄지길 바라면서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듣고 오겠습니다 나 스무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등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가지 왜 난 안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쳤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무게를 끄덕였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아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 먹은 대로 내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오늘 노래 한 조각에서 소개해드린 노래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였습니다. 안 그래도 달팽이가 참 느릿하고 끈적하고 처져있는 느낌인데 처진 달팽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은 영원히 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가사 이 얼마나 마음을 건드리는 가사일까요?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진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런 마음의 열정을 일깨워주는 희망적인 그런 곡이지 않나 싶습니다. 여러분도요 어떤 단어 어떤 구절에 꽂혀서 좋아하게 된 노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. 꼭! 설레는 밤 김예은입니다. 홈페이지 노래 한 조각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